안녕하세요. I love hands on 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zure 기본사항 만 세번째 Azure Storage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zure Storage를 사용하려면 먼저 데이터 개체를 저장할 Azure Storage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블랍 스토리지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리지 계정을 만들어야 해요. 스토리지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컨테이너 파일 뭐 큐 테이블 이런 스토리지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여기 보시면 처음에 계정 셀리를 만든 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 안에 사진, 영화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게 폴더하고도 비슷하지만 꼭 폴더 개념은 아니에요. 컨테이너를 만들고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블랍 개체를요. 그래서 블랍에 여기는 이미지, 여기는 이미지, 여기는 무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관리도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보통은 이제 빅 개발자 처음에 시작하면 Azure Portal에서 Azure Story 계정을 많이 만드는데 PowerShell 이라든가 Azure CLL 에서도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프롬버터 창 있죠. 새카만 화면에 행글자 막 치는 개발자들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zure VM 가상 머신은 Azure Disk Storage를 이용해서 가상 디스크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 VM에 저장할 때 저장되는 곳은 Azure Disk Stora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거를 많이 내죠. Azure Storage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와 그리고 계정 컨테이너 이미지 이런 순서로 만든다는 거.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에 오겠습니다. 돈스택 어 지금 서비ettre